늘 제가 이제 여러분이 소개하는 것처럼 진짜 도둑놈들 시리즈 정말 참 제목을 잘 정했습니다. 부정선거를 해보한 도둑놈 시리즈 가 많이 이렇게 확산돼 가지고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 부정 문제를 인지하고 또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보급하는데 도움을 주시고 특히 이게 이제 4.15 총선에 관한 것이 4권 그다음에 지방선거에 관한 것이 5권 그다음에 이상권이 대통령 선거고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대부분 이제 부정선거 방식이란 것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 선거까지는 거의 동일한 방식 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공병호 tv에서 자주 소개하는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세계역사에 대해서 아주 잘 쓴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거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뭉개고 그냥 가는 겁니다. 뭐 민초들 가운데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고함치더라도 뭐 너거가 떠들어도 그냥 우리끼리 그냥 다 합의했으니까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이번 4월 10일 총선도 그냥 치르 겠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국힘은 입 싹 다물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쫙 내려가는 겁니다. 총선이 그냥 떠밀려가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총선을 결과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던진 표를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여러분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위의가 여러분들 기존 방식이고 개표소에서 사전투표함과 당일투표함을 까고 개함이라고 하죠. 열 개장 전자개표기를 돌려가지고 그다음에 개수기를 통과한 다음에 육안으로 대충 검사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해 왔는데 언론의 대서특별함에서 12월 27일 날 선관위가 내놓은 아주 혁신안 이라는 것이 3번하고 4번을 바꾼 거죠 순서를. 그래서 이거를 심사국 수견표를 선거관립위원회가 언론들에게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니까 전면적인 수계표를 실시하게 됐다.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야 그렇게 뭐 우리 윤 대통령께서 드디어 한 건 하셨다 이렇게 해서 박수를 치고 그랬지 않습니까요.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 개함 단계에서 개함 단계에서 실물로 된 위조트 표지 들이 선거관립위원회가 이미 마련한 특정 선거구의 조작값에 맞춰가지고 표를 위조트 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선관위가 이야기하는 전면 수계표라는 것이 결국은 투표자들이 딴진 투표지하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더해준 투표지가 합쳐진 그런 사전투표함을 까가지고 위조트 표지를 그냥 세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야기죠. 그리고 2020년도 2024년 4월 10일은 선거를 치르기가 아주 좋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간단합니다. 계산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실제 사전투표일보다도 발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를 한 다음에 거기서 확보된 위조트 표지를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위조트 표지를 제작할 때 간단합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은 실제 사전투표율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15%를 22%를 올렸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7.49%의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위조 유령 사전투표 자수가 37,453표가 나온 거죠. 그거를 그냥 모두 다 진교훈이가 여러분 진교훈 표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37,453표를. 그래가 여러분 그거를 사전투표함에 다 집어넣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끌고 와가 개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개함을 해가지고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는데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모든 여러분들 표가 진짜하고 가짜가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사부가 수검표를 전면 수검표를 하든 육안으로 보든 관계없는 겁니다. 다 가짜가 전자개표기를 다 통과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언제 한 겁니까 4.15 총선과 관련된 다섯 번의 재검표 인천연수월 양산월 파주월 영등포월 오산시에서 있었던 개표 과정이 똑같습니다. 그때는 개함이 어떻습니까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니까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하라 하니까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가 이미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 숫자에 맞춰서 모두 다 사전투표지하고 당일투표지를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혹도 있는가 하니까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투표함을 건드린 의혹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작업은 누가 했겠습니까 지역선관이 사람들이 했겠죠. 그렇게 해서 4.15 총선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뭡니까 가짜 투표지를 개함을 해 가지고 전자개표기를 통과시켜 가지고 법원에 이런 대법원에 이런 직원들하고 부장판사나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루 종일 표를 센 겁니다. 표를 세는 과정이 또 엉망진창의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가장 중심의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하는 것만큼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박오유사인 사전투표함에 투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위조투표지를 가지고 항상 선관위가 이미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전산조작도 마음대로 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위조투표지를 언제 만들 것 같냐 제야 전문가 말씀은 이렇습니다. 선거인수가 확정되는 시점 그게 한 달 전입니다.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면 그때 이미 뭐가 다 준비가 되는가 하니까 선거구마다 사전투표율을 몇 프로로 발표할지 위조투표율을 몇 장으로 만들 때가 다 한 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제야 전문가 이야기는 다 준비해놨다가 사전투표가 끝나게 되면 그냥 사박오유사에 그냥 집어만 넣으면 되는데 집어넣을 때도 그것이 행랑식 이런 사전투표함이기 때문에 그냥 아가리를 불리면 그냥 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공직선거법에 의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미지를 이용해 가지고 뭐죠 그냥 인쇄소에서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위조투표율을 만들더라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 대한민국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그냥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들이 그냥 투표 결과를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조선 선거하고 남조선 선거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북조선은 그냥 내놓고 뭡니까 지명하고 남조선은 선거를 하는 것처럼 폼을 잡고 다 조작을 해 가지고 넣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분노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낫게 될 일에 대해서 근심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의 언론인들은 다 의도적으로 그거를 다루지 않습니다. 선거에 관한 대한민국은 이미 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거를 여러분들 빼앗긴 그 효과는 서서히 여러분들 사람들이 목을 조일 겁니다. 갑자기 뭡니까 나라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 않고. 선거범죄의 핵심에 가짜 투표지를 그래서 이번 4월 10일 총선에도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게 되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모두 다 위조투표지를 용인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핵심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 지도 선거범죄의 핵심 포인트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고 그다음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게 위조투표지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 용지에 찍는 건데 그거를 무력화시켜 버린 겁니다. 법의 여러분들 공직선거법은 찍어라 이렇게 하는 건데 2022년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대법관 함께 판례를 받아 나왔을 겁니다.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 그러나 상위법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밑에 여러분들 뭐죠 내규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아주 정교하게 사전투표를 도입하고 그리고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이름 정치 성향을 다 파악하고 그리고 조작된 선거 결과를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qr코드에서 확보된 국민들의 성향을 가지고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고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못 찍도록 하고 그렇게 1년의 작업을 다 거친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체제가 그냥 장악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은 대한민국의 체제가 거의 뭐죠 완벽하게 그냥 장악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선거는 그냥 뭐 아무 악소리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악소리도 못하고 지금 그래도 뭐 미우나 고우나 윤 대통령이 계시니까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용인이 되지만 이재명 중심의 더블당이 여러분들 1당 지배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저도 그때가 되면 그냥 손 안 들겠습니까 그래 너희끼리 그냥 잘해먹어라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잘해먹고 그냥 그냥 뭐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은 위조투표지를 투표 개인 도장을 찍으면 선관위원은 위조투표지를 제작 투입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위조투표지 제조 투입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고 선거 사기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전산 조작도 마음대로 하기 힘들죠. 발각될 염려가 높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맹주성 교수님이 착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투표함 속에 이미 투입된 가짜 투표지를 전자개표기로 통과시킨 이후에 육안으로 수개표를 한다고 가짜 투표지임을 확인해도 이미 개표기를 통과했는데 무슨 수로 무효라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모든 선거가 여기서 뭡니까 다 결판이 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 알고도 국민의힘이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 선관위가 배분을 안 해주겠습니까 국민의힘은 한 70석이나 이렇게 좀 군소정당보다 조금 더 많은 정당 더불당은 뭐죠 영구이 뭡니까 170석 80석을 차지하게 될 거고 그다음 뭐 자질구란 정당에 몇 석을 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200석 이상을 그냥 좌파들이 장악하는 그런 체제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뭐 아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들이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그냥 그런 선거 사기 세력들하고 이런 타협을 한 거죠. 악과 그냥 타협을 해가지고 뭐 이런 일을 대통령께서 모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그냥 자기들끼리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힌 들 어떠하리 그냥 우리도 다 이렇게 얽혀가지고 그냥 뭐 한평생 삽시다.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불쌍하게 된 것은 국민들이 불쌍하게 된 거죠. 국민들이 이제 줄이를 안 틀겠습니까. 처음에는 줄이가 트는 걸 모를 겁니다. 슬슬 뭐죠. 경제 상황이 악화가 되고 부담이 계속 가중화되고 그 다음에 끼리끼리 해먹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노출이 되고 그렇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못하겠죠. 그냥 다 순응해가지고 홍콩이 일국 양재체제가 여러분들 다 저물어가지고 힘들어져도 홍콩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중국 공상당에 대들지만 않으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중국 공상당에 대들면 탄압을 받지만 대들지 않고 그냥 입만 다물면 그러면 그냥 먹고 사는 것은 그렇게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홍콩이 겪는 것처럼 점점 나라 상황이 악화가 되겠죠. 악화가 되고 그 다음에 정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선거가 이렇게 완전히 형식화됐지만 그래도 자기 편을 더 여러분들 챙겨줘야 되고 자기들도 좀 더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탈 안 하겠습니까. 건강보험료라든지 조세 준조세 빼앗으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선거가 그대로 있습니까. 그래도 부가가치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종합소득세 같은 걸 좀 그래도 좀 자제하는데 선거가 전혀 뭐죠. 그냥 뭡니까. 요식형위가 돼버리게 되면 그냥 안 죽을 만큼 그냥 그렇게 과중한 과세를 매길 거라고.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그냥 생산력 자체가 나라가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서서히 올 거란 이야기죠. 나중에 여러분들 말미에 어떻게 될 것 같냐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이 이제 개인 도장을 날인하라고 이제 민초들이 아우성인데 참 제가 딱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스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고 어제 이제 방송이 나간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다 이제 위조 투표지가 투입이 돼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그냥 세는 거가 전면 수개표인 겁니다. 여러분도 쉽게 이야기하면 선관위가 12월 27일 날 발표한 제도 개선안에서 전면 수개표를 실시합니다. 와 우리 윤 대통령이 해냈다 이렇게 하지만 내 눈에는 뭔가 하니까 그 전면 수개표라 함은 사전 투표함 속에 이미 투입된 위조 투표지를 세는 것을 전면 수개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그걸 막으려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자에게 교부할 때마다 찍어야 되는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인쇄로 가름해버리니까 인쇄 세상에 여러분들 도장을 인쇄 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도장을 말라고 만들죠 그냥. 그냥 처음에 투표용지 만들 때 그냥 인쇄에서 박으면 될 건데 여기서 뭔가 다 조작이 일어난 거를 그냥 전면 수개표하는 것이 심사부 수검표인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댓글을 크게 다 읽었습니다. 참 나라 일하는 사람이나 식자층에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를 안 하니까 민초들이 하는 이야기가 일종의 선거 신문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큰일입니다. 다들 한동훈 효과에 취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와 조작선거로 국민의 힘이 쪽박차게 생겼습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는 일을 관찰해야 됩니다. 13명이 찬성한 겁니다. 얼마나 이런 분들은 힘들겠습니까 제2님은 이 뻔한 선거를 제가 왜 해야 됩니까 뻔한 선거지 않습니까 결과가 결정된 선거인 겁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선관위의 핵심 사기 세력들이 더블당하고 이러면 협의가 결정 안 하겠습니까 종로구에서는 조작값을 몇 프로 하고 지난 4.15 총선의 여러분들 양정철 하고 이번에는 또 활동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영 씨가 이건영 씨 이번에도 보정값 만드는 데 아마 기여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과학적 여러분들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이번에 압승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조작값을 집어넣어가 다 데이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만들었으니까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더라도 지역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가 다 다르니까 그거는 나중에 뭐죠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하라 할 때 뭡니까 다 가짜 투표를 집어넣어가 이렇게 그래서 4.15 총선이 끝나고 나 전국에 곳곳에서 산불이 나고 그다음에 뭐죠 소확장에서 화재가 나고 물류센터에 화재가 나고 그게 다 뭐죠 투표함 속에 있던 진짜 투표지를 소확하고 파쇄하는 데서 여러분들 일어난 사건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뻔한 선거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는 언제 결정이 됩니까 선거인수가 확정되는 사전투표율 실시되기에는 선거인수가 확정될 때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이번에는 사전투표율 얼마를 뻥튀기 해가지고 위조 투표율을 몇 표를 쑤셔 넣을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7.5%를 저러면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뻥튀기 하면 329만 표를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선거결과 다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직접 찍는 것 날인해서 유권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정상투표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이 인쇄되어 나온다면 그것이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유권자가 투표한 표를 빼고 바꾸치게 해야 넣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규모가 몇백만 표가 된다면 그게 국민이 투표한 민의가 바뀌어진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지적하셨는데 기존 방식보다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신종 사전투표 조작 기법이 시범 운영이 됐습니다 신종 사전투표 조작 방법은 통합선거인명부를 위조 변조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뻥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사전투표 반대 운동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전투표는 그냥 선관위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번에 조작하는 데 필요하면 25% 하자 25% 올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실제로 15%가 선거인수 기준으로 100명 가운데 15명이 참가했는데 여러분들 22% 올린 겁니다 4.15 총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전투표율은 그냥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선거 4개시력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7.5% 올리면 7.5%만큼 329만 표고 8% 올리면 뭡니까 무슨 뭐 380만 표 정도가 될 거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냥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에 맞춰서 출구조사는 걸 다 만들겠죠 방송도 다 만들고 그러니까 맨정신을 가진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쇼입니다 쇼 한국 사회가 사기가 좀 성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사기를 대단하게 치르는 대단한 민족이에요 북조선도 문제지만 남조선도 어마어마한 민족인 겁니다 유권자가 투표한 표를 빼고 바쿠치 하에 넣겠다 이거에 필요 없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도입된 신종사기수법은 모든 표를 다 더불당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아주 작업이 간단하죠 이번에 여러분들 종로구에서 사전투표율을 몇 프로 올리고 종로구에서 3만 표를 집어내야겠다 그럼 옛날처럼 뭡니까 미래통합당 후보 몇 표 더불당 후보 몇 표를 찍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부 다 뭡니까 더불당 후보를 찍어가지고 그걸 전부 다 뭡니까 그냥 사전투표하면 집어넣으면 끝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때 도입된 신종사기수법인 사전투표율 뻥튀기 방식은 위조투표지를 제조하는 것이 아주 수월하게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것도 수월하게 그렇게 소위 조작 과정을 단순화하고 그리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누구 걸 빼앗고 누구를 더해주고 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아예 전부를 만들어서 뭡니까 더불당 갖다 그러니까 진교훈이 형 전부를 다 더해준 겁니다 진교훈이가 강석구청장에서 100표를 얻으면 뭡니까 선관위가 100표 대해주고 가양이동에서 200표 두면 200표 대해주고 그다음 무슨 염창동에서 뭡니까 300표 두면 300표 대해주고 꼭 같이 대해준 거죠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위조 사전투표율 7.49% 뻥튀기 37,453표 여러분들 투입한 겁니다 그 방법 쓸 겁니다 우리는 선관위가 조작을 딱 하고 나면 여러분들 그 조작을 그냥 그대로 분석해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미 끝난 겁니다 대한민국은 뻔한 총선 결과 민주당은 벌써 200석 자신감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어리 나가버렸습니다 윤 대통령과 힘을 합쳐서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답하시길 바랍니다 윤 대통령 자신이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전혀 생각이 없는 겁니다 대장이 대장이 전혀 싸울 의지가 없는 거죠 이제 한동훈 씨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작하는데 무슨 수로 당신들이 이기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주당 조작당 승관만큼 표를 부풀리게 하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이기노 투표관리관부터 도장을 빼앗기고 주권 없는 나라가 되는데 선관위에서 국민주권 보장해 줄리는 만무하다 한동훈이 아나 한동훈이 알고 있겠지만 아는 것처럼 하고 싶지는 않겠죠 부정선거 조치를 안 한 윤 대통령이 통탄한 날이 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총선에서 깨져봐야 뭘 느끼려나 설법대 출신들이 멍청한 거지 이해가 안 갑니다 21명이 찬성했으니까 공병호 tv에 21명이 찬성한 것은 굉장히 많이 찬성하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인 도장 날인을 거부하는 자가 부정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눈감아주는 자도 범인인데 다 구속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에서 부정선거로 가장 썩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9번 부정선거를 했으니까 4월 10일 부정선거에 더해지기에는 10번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여러분 10번 부정선거한 나라는 세계에서 없을 겁니다 선거 부정 한두 번 한 적은 있지만 선거 부정을 여러분 10번 연속적으로 한 나라는 없을 거고 선거 부정을 하는데 선관위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나라도 없을 것이고 선거 부정이 10번 일어나는데 현직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이 입을 다우는 나라도 없을 것이고 선거 부정이 여러분들 다 까발개졌는데 언론들이 다 뭡니까 그걸 깔아뭉개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선거 부정이 10번 일어났는데 국민들이 다 난 모르겠다 그냥 침묵하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네스북에 올라도 여러 건이 별도로 올라야 될 정도의 사안인 겁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하기로 아예 작정을 했네요 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이 나라를 망치려고 바라가는 저놈들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세상이 존재합니까 부정선거를 대통령이 눈을 감는 나라가 어떻게 세상에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k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직설적으로 옳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을 그냥 대통령이 깔아뭉개는 겁니다 입 다물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관이 여러분 알았을듯 잘 하시기 바람 눈치껏 이렇게 하시는 것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정말 화가 납니다 어려운 일도 아닌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찍는 것 하나 해결하든 못하다니 나라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자유민주에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아 윤 대통령이 당해봐야지 나중에 후회합니다 윤 대통령이 당하는 건 본인이 선택한 거겠지만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만 쭉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시민들이 이제 영상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거가 정말 여러분 이런 지경까지 오기로는 정말 참 대단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 참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이 작업을 다 밝혀내고 여러분 얼마나 겁나는 이야기입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 집단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9분의 전산 조작을 통한 후보별 특별수 조작과 위조 투표지 투입을 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 연배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런 정상적인 인간인데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 방송에서 그냥 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너희들은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맨정신으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일입니다 만일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면 감방을 여러 번 가져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야 전문가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 사실과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만 여러분들 분석했으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할 겁니다 이제 전무가 밝혀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득표수를 조작하고 그것에 맞춰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의 이미지를 활용해 가지고 인쇄소에서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표함에 쑤셔 넣고 그 투표함에 쑤셔 넣는 것은 대부분이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쑤셔 넣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방법은 두 가지인데 아홉 번 여덟 번은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도덕질하는 방식을 썼고 아홉 번째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조작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뻥튀기 위해서 유령 사전투표 자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겨준 거다 12월 27일 날 선거안위가 전면 수교표라고 하는 것은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진짜 투표자하고 위조 투표지를 개함 투표함을 깐 다음에 투표지 분류기를 돌린 다음에 사람들이 다 이런 수작업으로 가짜 투표지를 다 세는 것이 바로 전면 수교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이런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알더라도 하기가 힘든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했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증명되지 않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투표함 개함 당시에 모든 투표함들이 다 이렇게 도덕질된 상태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한 분이 이게 나랍니까 공직선거법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장에서 직접 찍도록 되어 있는데 선관위 마음대로 선관위가 만든 도장을 인쇄든 찍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윤정부는 뭘 하는 겁니까 부정선거 공범이나 침묵하는 겁니까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많은 민초들은 사전투표 부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한 경로를 이미 알고 있는데 이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공명선거를 감독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부정선거와 같은 한 패글입니까 민초들은 너무 궁금합니다 한국의 최고 권력자는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냥 윤 대통령은 얼굴마담입니까 선관위는 정부기관이 맞습니까 투표현장에서 관리관 도장 찍는 게 어려워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못하겠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디 갑니다 인쇄도장이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그게 막걸리입니까 별 미친 소리를 하는데도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는데 기가 찹니다 선거법이 아닌 판례에 따라서 인쇄도장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이 지적하는 데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왜 항구합니까 그렇다면 저는 투표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투표자가 그들의 농간에 휘둘지 않기 위해서 곧 기권을 하겠습니다 판례가 선거법보다 우위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판례가 선거법보다 우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욕도 아까운 위선자들입니다 냄새가 풀풀 납니다 윤 통이 왜 저렇게 겁을 먹었습니까 손에 쥐어준 칼도 못 쓰네요 그러고 보면 YS 김영삼 씨 배짱은 보통 깡다구가 아니었습니다 윤 대통령한테 전도하여서 성령이 임하게나 하여 바뀔까 그 전에는 다 큰 어른이 바뀌겠습니까 그렇고 그렇게 반백 년 이상을 살아왔는데 세르비아에서도 선거부정을 항의하는 데모가 14일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이익에 민감한지 새삼 느낍니다 부정의 부정일지라도 본인 이익에 좋다면 부정도 진실이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는 누구들이 사이비 종교와 따불교를 버리고 정상으로 돌아와준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세르비아 여러분들 선거부정 항의 시위가 정말 부럽습니다 아들이 군 대체복무로 거대한 배를 탔었는데 제게 하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배가 워낙 커서 기름을 한 번 넣을 때 보통 200톤을 넣었습니다 일본 사람은 정량의 정품을 넣습니다 한국 사람은 정품인데 3톤 정도 양을 빼먹습니다 중국 사람은 물 타서 3톤 정도 후려쳐 먹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들이 저에게 했습니다 일본 사람 보고 뭐라 뭐라 하지만 이렇습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도장인신은 선거관리위원에서 불법이라고 인정한 것인데 이것을 고집하는 것은 고발 대상이 아닙니까 제가 지난 대선 때 선거장에서 떼치고 그 자리에서 지역선관위에 전화로 따질 때도 개인 도장 찍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냥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지 않겠다는 것은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선거 투표율이 역사상 가장 많은 50%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항동원은 이것을 모르시고 계십니까 더블당에는 행운이고 국민들에게는 역사적 비극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전투표율이 올려가는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을 50% 올려도 사람들이 다 무덤덤할 것이고 더블당 후보가 당일 투표의 30% 득표를 하고 사전투표의 70% 80% 득표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 안 할 겁니다 더블당 지지자들은 부지런해서 사전투표만 다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나라가 그냥 완전히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는 민족은 그냥 그걸로 노예로 사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뭐 구덩구덩구덩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보통의 국민들은 끊임없이 쏟고 쏟아주며 그것도 모자라 또 쏟을 것이 없나 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똑똑하고 살만큼 살아 그러니 무시하며 말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으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것입니다 그때는 북과 중국의 승리가 되면 보통 사람들은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천천히 내려가겠죠 그동안 그래도 뭐 쌓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대놓고 노골적으로 부정선거하겠다는 것입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지 않겠다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입을 다물고 한동훈을 설쳐봐야 다 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대통령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죠 도장 찍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선관위가 도장 찍는 데 시간이 걸리고 대기자들이 줄을 서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해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지 않고 그냥 다 인식으로 돌려가지라면 찍겠다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라를 통째로 넘긴다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속된 말로 미친 거 아닙니까 공직선거법으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도록 되고 있고 이 방법이 투표지 위조를 맞는 결정적인 방법인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던 의지로 보입니다 이것을 접하는 정치권과 언론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이다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만한 배짱 없이 민주주의를 말하고 묻는 선거부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당차다 선관위야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런 꼴이 되었습니까 한심한 나라 망해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 많은 분은 아니고 방송을 보시고 이제 댓글에 한두 분 정도가 공 박사님 그렇게 대통령 심하게 비판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무슨 대비책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희망사고를 필요가 하시는 분들이 좀 몇 명 계시고 또 기분 나쁜 사람들은 대통령 비난한다고 뭡니까 댓글에다가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사람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거부정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겁니다 다룰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몰라서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선거부정 문제를 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본인이 후보 시절부터 시작해서 아주 여러분들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회를 대통령은 다 포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임기가 3년체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 들어서 가지고 사람이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가운데서 윤 대통령께서 앞으로 아마 좋은 시기가 오면 선거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그런 희망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거나 이렇게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는 합리적 논거를 가지고 윤 대통령이 왜 선거부정을 덮기로 결정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고대인이 아니고 근대인이기 때문에 합리적 논거나 합리적 정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추론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여러분들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통해서 대패를 했습니다 득표율 객차가 17% 낮은 겁니다 그것은 선거 사기 세력들이 선거를 조작했던 가장 화끈한 조작이었던 2020년도 4.15 총선보다 훨씬 큰 폭으로 김태우 후보가 패배를 한 겁니다 대통령은 그 선거에 이길 것으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대표로 끝났을 때 상당히 충격을 먹었다 그런 이야기가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와 가도 언론의 이름들 오르락 내렸습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최악의 이런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표가 끝난 그 시점에 여러분들 전산장비를 압수수색을 했으면 로고 파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증거물을 다 확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 큰 이런 부정선거를 했고 예를 들면 진교훈 후보가 당일 투표 득표율이 거의 30% 되었을 겁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이 67% 됩니다 이거는 그냥 부정을 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 외에 방송 시간대별로 여러분들 더불당의 후보의 득표수하고 국민의힘의 득표수라든지 당한 이런 부정선거가 밝혀졌고 공병호 tv는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가지고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까발리긴 겁니다 사전 투표율을 7.49%를 조작했고 37,453표를 투입했고 37,453표 가운데 37,452표는 진교훈이 함께 전부 다 더해줬지만 한 표는 컴퓨터상의 개수조정을 위해 잘못 투입된 투표한 항목에 한 표를 넣은 것까지 다 밝힌 겁니다 그리고 표를 어떻게 이동시킨 건 다 이러면 찾아낸 겁니다 선관위가 여러분들 200표를 가양일동에서 가양일동에 예를 들어 가양일동에서 진교훈 더불당 후보가 가양일동 관내 사전 투표에서 100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표를 분석해보게 되면 실제로 진짜 얻은 표는 50표고 50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확보한 유령 사전 투표자 가운데서 50표만큼을 더해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양일동에서 진교훈 후보가 관내 사전 투표 득표수가 200표가 나왔으면 진짜는 절반인 100표고 그 다음 나머지 100표는 선관위가 이미 확보한 유령 사전 투표자 수 37,453표 가운데 100표를 가져다가 더해준 겁니다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밝혀지는데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침묵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의지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강서구창장 패배를 국민들의 시선으로부터 그냥 돌리기 위해 가지고 인요한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혁신위해를 출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가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국민들이 국민들은 다 아는데 국민들이 아우선을 치는데 그걸 여러분들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뜬금없이 뭐냐 국민의힘의 핵신을 알려면 선거제도를 핵신해야 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투표함을 까보니까 다 나왔지 않습니까 투표함을 어떻게 합니까 선거인수가 발표된 한 달 전에 여러분들 이미 선거인수를 7.49%를 뻥튀기 해가 37,453표를 쑤셨어야겠다 그래서 뭐죠 지역선관위를 통해서 여러분 다 준비를 한 겁니다 가짜 투표지를 그래서 가짜 투표율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개표수 개표해보니까 깨끗하게 나온 겁니다 가짜가 다 투표 분류기를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4월 10일 총선이 어떻게 치료질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전산 프로그램으로 조작하고 동시에 뭡니까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게 되면 가짜 투표지를 다 만들었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뭡니까 그거를 개함 그거를 여러분들 4박 5일 사이에 여러분들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끌고 와가지고 다 가짜를 샌 겁니다 이 개함 이 개함 이 개함을 한 겁니다 개함 안에 진짜 투표지 100표 가짜 투표지 뭡니까 예를 들면 김태우 100표 진교훈이 진짜 100표 선관위를 집어넣으면 가짜 100표 300표 이러면 그거를 이 투표함을 뭡니 개표수에 가져와 가지고 개함을 한 겁니다 여기다 개함 그거 다 전자개표기 통과하고 수작업을 다 한 겁니다 조선사람들 대단합니다 나는 그냥 조선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조선 사람들도 참 잔인하지만 남조선 사람들도 대단합니다 사기치는 데는 그거를 또 덮는 데 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하는 사기꾼들하고 부정선거 덮는 사기꾼들하고 그냥 50보 100보인 겁니다 그런 땅에서 여러분이 다 함께 살아야 된 겁니다 이런들 어떠다리 저런들 어떠다리 진실만 이야기하는 거 입국 다물면 밥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물론 밥 먹고 사는 일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겠지만 그렇게 이러면 조작들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이 문제를 거론할 까부쉴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자신이 240만 표의 사전투표 득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행운화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여러분들 그렇게 부정선거를 겪고도 당선됐으면 본인 재임 중에 다른 선거에서 선거 부정이 일어나는 것을 본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바보 천치면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바보 천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울법대를 나온 엘리트인데 어떻게 바보 천치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첫 선거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정부 대통령은 국정원도 여러 번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것이고 기무사로부터 정보를 받을 것이고 그다음 경찰로도 받을 것이고 검찰로도 받을 건데 고급 정보를 다 받을 거 아닙니까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가장 낮은 조작을 했지만 조작했다는 걸 대통령이 정보를 못 받았겠습니까 그걸 몰랐다 이렇게 하면 바보 천치고 대통령이 나면 바보 천치라고 생각 안 합니다 대통령이 똑똑하신 분이니까 다 알 겁니다 그걸 덮었습니다 그걸 덮으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이 대통령을 완전히 뭡니까 합바지로 뽑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화끈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김기현 지역구인 울산 남구나 울산광역시에서 보수색재가 강한 지역에 여러분들 기초의원까지 15%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성부를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당선한 국민의힘 기초위원 후보를 낙선시키고 더블당 후보를 당선시킨 겁니다 완전히 엿을 매긴 겁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은 35%를 조작한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또 다 덮었습니다 그 정보를 그 사람들이 입수 못했겠습니까 왜 공병호 tv를 통해 이런 방송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봤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봤을 겁니다 어떻게 조작했는지 그리고 그걸 덮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가장 세게 당한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겁니다 대통령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저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죠 그러나 이 문제를 덮기로 결정한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덮기로 대통령이 결정하신 것은 대한민국은 국가의 체제가 넘어가는 것을 용인하거나 협력하거나 부역한 것을 뜻한다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는 뭘 의미합니까 국민들이 선거를 장악한 일당 지배체제하에서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아니면 500년이 될지를 살아야 되는 것을 뜻한다 그걸 대통령이 협력 내지 부역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의 요지는 대통령은 헌법상 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책임을 묻는 겁니다 대통령 함께 여러분들 좀 잘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세금으로 밥을 먹을 때는 국민들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권리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고 대통령은 헌법상 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가가 이런 침략을 당한 겁니다 내부의 적들로부터 9번 침략을 당한다 그걸 다 덮고 뭡니까 적들에게 이런 협력하고 부역한 겁니다 내 말이 틀립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의 책무 헌법상 책무를 전혀 이행을 안 한 겁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존경하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좋아하라 그건 아닌 거죠 대통령은 한 집안의 아버지도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는 겁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감성적인 표현이고 대통령이 그동안 해온 은행을 미뤄보게 되면 그분은 전혀 여러분들 그 문제를 다룰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판단하는 것은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판단이지만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감성적이고 정적인 게 아니고 윤 대통령이 그동안 후보 시절부터 해온 과정 빠짐없이 사전투표는 다 본인이 나서서 사전투표를 다 했습니다 그 문제가 많은 사전투표를 본인이 알아서 다 한 겁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는 다 사소한 거니까 그냥 대통령은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이고 대통령이 의지가 없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앞으로 어려워지게 되면 서울법대 출신들의 엄청난 기여를 한 그런 사건으로 기록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의 마지막 주제 그러면 총선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를 한번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에는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처럼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 찍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기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왔던 방식대로 선거결과를 제조생산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대피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지금 국힘의 수뇌부의 뜻일 수도 있고 그게 대통령의 뜻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국민들이 아우성치는 선거 부정이 너무나 명백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는 것까지 여러분들 그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열 번째 부정선거가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나게 되면 마치 당 모의를 주듯이 선거 조작 세력들은 국민의 힘 몫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 줄 겁니다 쪽수에 맞춰가지라면 힘을 쓸 수 없게끔 그것이 60석이 될지 50석이 될지 70석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의 조작 상황을 보게 되면 분명한 것은 더불당이 200석을 넘어서 단독으로 개헌과 탄핵을 다 진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맞춰가지고 그렇게 조작을 할 걸로 봅니다 200석을 넘어서려고 하면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5%를 조작하게 되면 전국에 220만 표를 투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유령 사전투표자수 220만 표를 투입하게 되면 204석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다음에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정도 조작하게 되면 329만 표를 조작할 수 있고 214석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뭘 하든지 간에 더불당이 200석이 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뭡니까 다 지금 입을 맞춰가지고 이해찬 조국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뭡니까 2절만 하면 되면 애도블론을 띄우는 겁니다 그들끼리 다 뭐가 있겠죠 200석 정도는 미니면입니다 200석에 맞춰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진행할 걸로 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여러분들 자진해서 여러분들 물러나든지 탄핵을 시키든지 아니면 끌고 가든지 이런 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이 3년 더 해먹는 거 하고 2년 해먹는 거 하고 1년 해먹는 거 차이 이거는 뭐 윤 대통령 자신의 문제지 국민들이 처하게 될 상황은 크게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특정 지역에 큰 기반을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일당 지배 체제가 설립되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그 일당 지배는 다른 나라 이런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국 공상당처럼 공상당 일당 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일당 체제지만 큰 모양은 다당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이 전혀 손을 쏠 수 없을 정도로 군소정당이 10개 니도 20개 니도 15개 그 다음에 뭡니까 좀 그래도 양당 체제 비스무리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힘은 잘 보이면 한 60석 70석 50석 그렇게 이름들 편제가 되겠죠 그러나 모든 구조는 결국은 좌파가 영구집권하는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 모양은 다당제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권력은 더불당이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체제는 한 번 만들어지게 되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왜 선거를 그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선거를 마다 이런 선거결과를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부정선거를 제도화했는데 뒤에 이런 혜택은 누가 봅니까 마두루가 다 보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이런 나라를 떠나더라도 그 체제가 견고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끝도 없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모든 문제 결국은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저지른다는 건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것이고 그 계급에 속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이에 운명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계급에 속한 자들은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겁니다 왜 광금 물량의 이런 배분 아이들의 취업 그다음에 입학 무슨 개론 이런 모든 문제에서 뭡니까 대한민국의 클래스 선골 진골 양반 상놈 노예가 생기겠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눈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나라가 쌓아온 것도 있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쌓아온 것도 있고 하니까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날 겁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되겠죠 서서히 왜 그런가 하니까 한쪽이 계속해서 자원을 수탈해야 되니까 해먹어야 되니까 해먹어야 되니까 자원이 누수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규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기업체 뭡니까 자기 사람들을 심고 지금이야 기업들이 번사에 돌아가지만 자기 사람을 계속 심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공기업에 심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르마로는 사기업에 심겠죠 사기업 사람들 사람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조용히 돌아가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속성이라는 것은 나이 든 사람들은 저항을 기억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저항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쫙 이러면 엎드려 가지고 그냥 순응할 겁니다 그걸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사람은 나라를 떠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그 사람 떠나도 관계없는 겁니다 홍콩에 민주화 시위를 했던 사람은 바깥으로 떠나더라도 중국 공상당은 끄떡도 안 하는 겁니다 나갈 놈 다 나가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가 기반이 가라앉는 겁니다 천천히 그러면 분명히 한미관계에 균열이 생길 겁니다 미국도 흔히 알 거니까 친중국가로 급속히 돌아가겠죠 그리고 선거 부정을 자행한 세력들은 선거에서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이라는 건 국민이 이익이라는 건 안중에도 없을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헤쳐먹는 겁니다 선거 부정이란 딴 게 없어요 헤쳐먹는데 외시하고 결탁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외시하고 결탁하겠죠 그것이 바로 중국 공상당입니다 중국 공상당이 원하는 모든 제도를 다 수행해 줄 겁니다 그중에 가장 뼈아픈 부분이 이민정책이 될 겁니다 그 이민정책은 포장하기 아주 좋습니다 제출산이니까 해외로 우수한 노동자를 받아들였다 한쪽을 대개 이런 받아들이면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침묵하거나 부정선거에 부역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그게 그냥 그 통찰력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건지가 그리고 전부가 다 가난해질 겁니다 왜 모든 것이 다 불공정할 거니까 선거가 무너지면 아이들 반장선거는 제대로 되겠습니까 입학은 공정하겠습니까 광급 물량 수준은 공정하겠습니까 다 끼리끼리 뭡니까 헤쳐먹겠죠 뭐 그리고 뭐죠 국책사업을 일으켜 가지고 다 뭡니까 자기들끼리 해야 해 먹고 빚은 다 뭡니까 전부를 다 나라에 넘기겠죠 그래서 나라가 그냥 꼴로 가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저는 젊은 날 이런 미래와 관련된 그런 글들을 여러 건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취향이 주식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잘 못 맞추지만 나라의 진로라는 것은 제도라는 그런 동기에 따라서 나라의 진로가 결정되고 그것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전망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역사적 사례를 보면 그게 보이는 겁니다 서서히 조이지만 결국은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갈 수 없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피폐해지겠죠 그래서 공정선거 공정경쟁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공정경쟁 자체가 없는 겁니다 우리끼리 다 해먹는 겁니다 형님도 해먹고 동생도 해먹고 그 귀한 자원을 왜 나만께 줍니까 같은 고향이 이러면 사람들한테 다 줘야죠 나만께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나라가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문제로 여러분들 와닿을 때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대부분은 외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윤 대통령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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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만 보고 그냥 그렇게 취해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너무나 빼앗은 부분은 그냥 친중국가로 그냥 바짝 엎드려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출산이 고차가 됐기 때문에 출산율이 더 떨어지겠죠 왜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한족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한족에 이런 몇 천만 여러분들 집어넣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는 제국을 경험해 본 역사가 아주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하고 달리 언론에 여러분들 자유가 없고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권리 교체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외교정책을 50년 100년을 여러분 큰 시계를 갖고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중국이 남중국해를 지금 미국하고 여러분들 갈등을 겪지만 미국은 선거 때마다 사람들이 바뀌고 중국은 뭡니까 거의 지도청들이 50년 100년을 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뭡니까 남중국의 재해권을 장악하겠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은 뭐죠 그나마 우파 세력들이 있어 가지고 한미 관계가 여러분 돈도 가지만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50년 100년을 가지고 결국 한반도를 전체를 다 독속시키는 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저출산이라는 것은 엄청난 호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 속성을 미뤄보게 되면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중국에 손을 여러분들 줄을 대가지고 호의호식을 꾀했던 세력들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 줄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권력이 바뀌니까 줄을 대더라도 영속적인 이익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세력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 공상당은 그걸 보장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어마어마하게 이기적이고 사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민족이고 나발이고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뭔가 하니까 내 이익 우리 이익이 되면 나라를 팔아먹는 겁니다 나라를 팔아먹을 때 절대 나라를 팔아먹는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국가 이익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익으로 이런 외교정책을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친중국가가 되고 거의 복속 단계로 들어가겠죠 연변을 무력화시켰던 조선족을 무력화시켰던 것처럼 그냥 한반도 남쪽에 뭡니까 그냥 완전히 이민정책만 바꿔버리면 뭡니까 지금 공자학원이 대한민국에 가장 많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거의 무방비 상태인 댓글 부대에도 그렇게 정신들이 흐리멍텅한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특히 지역적으로 중국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절박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유대인들 싸우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빡세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혼이 살아있으니까 여기는 흐리멍텅해가 여러분들 그냥 웬만하면 다 도망가고 뭡니까 할 수 있으면 뭡니까 중국에 줄 대가지고 조선주하고 똑같은 겁니다 중국에 줄 대가지고 어떻게 뭡니까 좀 해먹을 수 있는가 그런 세력들이 우울우울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볼 수 없는 자들에게 보라고 들을 수 없는 자들에게 들으라고 당신들 새끼하고 당신들의 노후가 어떻게 망가지는 걸 내가 경고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무슨 영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미움만 받고 박해만 받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에 오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들어주셔가지고 이런 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일도 여러분들 5시 50분 전후에 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방송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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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